나무야 놀이와 빠꼬 아 너무 신나 뽀로로가 언제올려나 언제올까 내 요술봉 너무 예뻐 모래를 쌓아서 친구들하고 놀면 친구들이랑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어서왔으면 좋겠다 콩순아 콩순아 나 왔어 어서와 뽀로로 가져왔어 크롱 반가워 어라 여기서 너희들 뭐해 나랑도 같이 놀자 애들까지 다 모였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재밌는걸 준비했지롱 뭔데 짜자자자 짜잔 이게 뭐야 요술봉이야 이걸로 이 모래파일치기를 할거거든 요술봉이 떨어지는 사람이 술래 뭐야 내가 할 수 있으려나 좋아 해보자 해보자 내가 먼저 해볼게 얘들아 잘 봐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그 다음엔 누가 할래 뚱뚱 그롱이 해보자 내가 해볼게 보다 오우 아스러스래 이번엔 내가 해볼게 오우쬅 오우쬅 휴 다행이다 이번엔 내가 할게 자척박사라고 뭐든지 잘해 이야트 이야트 이럴수가 얘들아 사실은 이게 비눗방울이었어 내가 너희랑 놀고 싶어서 가지고 보글보글 보글보글 비눗방울 내가 비눗방울을 풀어줄게 뽀로로 크롱 에디 잘 봐 좋아 얘들아 나는 가이소에서 비눗방울 사왔어 내가 재밌래? 너무 좋아 비눗방울 해보자 여기는 아이스크림 탑이야 우리 비눗방울도 했고 날도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때? 너무 좋지 근데 탑이 엄청 길어 우리 누가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해보자 좋아 분명 내가 이길거야 내가 이길거야 내가 이길거다 크롱 내가 먼저 올라가 볼게 아이스크림 희한이 너무 좋지 아이스크림 와이스크림 정말 없지 정말 달콤해 얘들아 그 다음 누가 올라올거야 어때? 하하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짚어ğa original! 이간다! 궁금해서 안냐릴게요. 아 thou 알fia.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 여기서 먹으면 될걸 아이고 맛있다 여기서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걸? 왜 힘들게 올라가 나는 아이스크림 미끄럼틀 타볼래 진짜 재밌다 개들아 하늘 좀 봐봐 노을이 지고 있어 너무 예뻐 정말 나도 볼래 우리 보러가자 콩순아 아미야 놀이야 까꿍 얘들아 우리 날도 어두워졌는데 그림자 놀이하면서 놀까? 어때? 그림자 놀이 안해봤다 크롱 어떻게 하는거냐 나도 안해봤는데 니가 알려줘 콩순아 그림자 놀이는 가로색 밑에 서서 내 등 뒤를 보면 검정색이 엄청 길게 보인다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이렇게 등 뒤에 봐봐 내 그림자 보여? 잘 보여? 누군지 니가 한번 맞춰봐 재밌겠다 크롱 우리 같이 해보자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내가 누구게? 맞춰보시지 귀가 뾰족뾰족하고 길고 음 이건 바로바로 슈슈 에디 안있니? 어? 걸렸다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나는 누구? 맞춰보시지 어? 이 동글동글 버섯돌이는 바로바로 뽀로로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띠용띠용 나는 정말 못 맞출걸 크크크크 맞춰봐라 콩순아 어? 이건 정말 모르겠어 이건 누구지? 인형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어? 누구지? 정말 모르겠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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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기고잉같은데 인어공주인가? 난 인어공주 아니거든 나는 공룡이야 공룡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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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 휘위로 내 그림자가 제일 큰줄 알았는데 내 그림자보다 아이스크림 그림자가 더 크네? 아이스크림 그림자 정말 높다 힘들다 우리 이제 목자리에 앉아서 주무시자 얘들아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어 맛있겠다 크롱 너무 좋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다음에 루피한테 나도 만들어달라 그래야지 근데 저기에 꽃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보러 가자 크롱 꽃 너무 좋지 이 노란 꽃 뭐야? 정말 예쁘다 크롱 냄새 너무 좋다 향기가 짱이야 나도 맡아보고 싶어 마미가 많이 올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오늘 소풍도 나오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또 오자 또 오자고? 누구랑 올까? 마미랑 오자 마미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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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filler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구독 클라임 아멘